아 뭐 하다 같은데 아 근데 한테 해라는 건가 최고창 계수가 1 이랬잖아 그러면 fx 를 봅시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영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수항은 0이다 그래서 x 삼성 ax 제곱 bx 이정도로만 두고 두개 힌트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f의 마이너스의 1은 마이너스의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가 된다 f1은 f1 더하기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더하면 뭐가 되나요 2a는 0 더하면 a는 0이겠네요 a가 0이면 뭐 어디 여기 0 대해볼까 그러면 b b는 마이너스 3 그럼 fx 찾았죠 fx는 x로 묶었을 때 x 제곱에 a 없고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주어진 식 리미트 x 0 으로 가요 x 분의 fx 는 x는 0 으로 가요 x 나누면 얘만 남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뭐 시원 산소 문제